하이구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브로고구마 오늘의 브로울러는 불 오늘의 이벤트는 솔루술다운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생존 브로울러는 10명입니다 불은 체력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자를 열었는데 탄안을 모두 써버린 불을 손쉽게 제압하고 다른 상자를 열어서 총 2개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생존 브로울러는 7명입니다 왼쪽에 상자를 발견하고 왼쪽,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상자를 3개 오픈했습니다 체력은 7200 체력이 적게 남은 브로울러를 만나서 정리를 합니다 생존 브로울러는 3명이 남았습니다 주황 부분에 상자가 많이 남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쇼어어어어 정리를 켜고 있습니다 이제uri 앞에 끙고 있습니다 초장 승리합니다 쇼어어어어어어어어어 뚜루루 꽁 반항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하하 하하 지금부터 또 먼저 일단 또 지지에서 아니가 다시 도망가세요 미만의 매번 게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